히힛 아 기끄라 자 이럴때는 형님들 따라가요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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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래 따라가 저는 이런건 따라가야 돼 히힛 히힛 잘 깔 것 같아 저분 안간다니까 진짜 하루종일 해 하루종일 어 저분 대구 넘버3님 안녕 히힛 어 이거 타이밍 와 알가는데 오피는 기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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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대구님이랑 저 COR 크루스님 기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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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희나들어야겠다 총 진짜 안맞아 지금 총 안맞죠 저부터 한번 해 아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저부터 한번 하고 와 단판에 어째 방석 금막히잖아 킬만 그 킬만 적어놓고 갔다와서 다시 방석해 내가 봤을때 형이 킬 한마디 킬 이거 킬 룰렛 때문에 뭐라고? 기노가 뭐라고? 내가? 왜? 킬 룰렛이 사람의 기복성이야 너무 오래있어? 어 이게 너무 되게 이렇게 잘못된 것 같아 어제 태극기할 때 잘 맞았네 아 이게 더 잘 맞았네 잘 맞았네 저게 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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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방해예 어 뭐야 놀래라 나 개깜짝 놀랐어 아 놀랬다 너 누구를 채팅해 지금 이 시간에? 지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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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? 왜왜왜? 너 누구를 채팅해? 아니 멀티가 안 돼 포할리빨 까줄게요 아 기쁘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대구팽 두개 대구팽 두개 도깨비 와 총작들 라인이 근데 개 웃기다 생각해보니까 어제 아니 지금 이 텐션이랑 어제 텐션이랑 왜 이렇게 다른거야?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피곤해가지고 아니 어제 오늘도 피곤하다며 근데 왜 어제 어제 텐션 엄청 좋았잖아요 어제 좋았어요? 어제 텐션 엄청 좋았잖아 막 텐션 막 가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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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그러고 혼자 막 막 엄청 하더만 왜 이렇게 저 텐션이야 아무래도 노후 도용하니까 나 왔어 왜 적응이 안 되니 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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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피해 폭탄이 상승했습니다 지복 쪽이야 지복 쪽 하자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 홍림 노방종 아니잖아요 저 노방종이에요 저게 노방종이 저게 노방종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노방종 아직은 와 노방종 안해도 됐어요? 없어져 없어져 그랬어요 아 근데 흠 어휴 뭐야 그루빈님 아닌가 그루빈그래요 노방종 안해도 된다니까 아니다 다는 가겠습니다 흫 지네가 그랬어요? 아이고 대단하네 그런 말이셨? 그래 노방종 안해도 되네 fires 그런 거 까야지 근데 갑자기 성남이 Sommer 조국이네요 이것봐서 오 벡슬 더 올리더라 그게 맞냐? Eh 달달 같네 달달 beleza 삽은 산이오 물은 무리로다 뱉스님아니 돔ته님 새로 quarantena об소 뒤로 정당하게 가다가 그냥 죽으면 잠깐 이거 있다가 태춘님 이제 플레이를 바꿨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